.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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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지만 그런 기능이 없네요 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 여기 바로 앞에 마을에서 마을에서 말했다 잠시만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도라야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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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뭐지? 와 세 팀 무서워요 아 낙땜받았어 봐요 저렇게 격렬하게 싸웁니다 시작한지 몇초나 됐다고 사랑 싸움이 저래서 무섭쑤 어 나시다 나시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만 소울이터를 옛날에 재밌게 봐서 아 소울이터 그 뭐였지? 이상 기억이 안 나네요 뭐라 설명하게 돼요 낯들고 난리 쓰면서 분명 아는건데 설명을 못해요 슬픈 년지 일단 저기 말타는 가면 안될 것 같아요 예 말타 봐 말타 봐 밀타인가? 영알못 슬프다 아 권총밖에 못어듬 저 맨주먹인데요 예? 권총이랑 낫밖에 없네 아 이 집 여기 털었구나 이 집 네 거기 털었어요 이쪽으로 와야돼요 소리가 너무 컨대요 빨리 도망오시죠 예 네 와 진짜 격렬하게 싸우는 친구들 우리는 건들지 말아라 괜찮아요 우리 어딨는지도 몰라요 이제 우린 착하게 따라 이 집에 샷건 있어요 아 있어요? 1층 계단 올라오는 쪽에 오케이 오케이 어 님 총 있어요? 네 있죠 네 총알 한 발 밖에 없네 뭐요? 락 시작건 그 열 발이잖아요 여기 그니까 이거 한 발 들어있어요 음 그냥 권총 들어야겠다 ㅋㅋㅋㅋㅋ 이게 UMP 있거든 UMP UMP 있어요 UMP 연사를 해놔 어 가방이 없구나 어 잠시만요 1층에 가방 있어요 1층에 1렙짜리 여기요 여기요 저한테 저한테 네 샷건 하나 줄 주우시고 샷건 통화 아이 먹었어요 샷건은 아홉발 남았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내려가면서 먹고 여 먹고 저 먼저 내려갈기우 예 가시죠 다 아이고 뭐야 위로 가야 됐네 쟤 제가 왼쪽 집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집으로 가십시오. 예. 예. 뭐 근처에 숨어있진 않겠지? 설마 그럼 벤테같은 놈들이... 어, 빠루 필요해요. 어, 눈 부위만? 아니요. 저는 근전복이 뭐냐. 포라이팬 아니면 잘 안 들어서. 나보다는 빠루가 좋겠죠? 빠루가 때리는 맛이 경쾌하지 않을까요? 어, 가방 배낭 2다. 어, 근처에서 총선 났네. 대웅량탄창이랑, 두벨을 스코프 필요해요? 드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앰프 있어요, 앰프. 오케이, 잠시만요. 아, 뭐야, 카운팔도 있네? 일단 님 들고 계세요. 억수리탄. 아, 총이 많네 여기. 어, 마체티다. 앰프 안 드실래요? 안 드실 겁니다. 기다리기달. 여기 있어요. 어디, 뭐를 버려야 하나? 유앰피를 버려야 하나? 유앰피를 버려야 하나? 유앰피를 버려야 하나? 어. 어, 포에다가 소음기랑, 내용랭 잔탄, 두벨을 스코프, 기타 등등. 아, 완벽. 어, 근데 총알이 없다. 아, 저도 총알이. 제가 총알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여기 코트 입으시죠? 간지. 2층? 예스. 왼쪽으로. 여기 코트 있습니다, 코트. 오케이. 간지같아. 하지만 나는 오토바이 헬멧을. 아, 이렇게 잘 어울려. 아, 이곳을 뛰어갑시다. 이쪽으로. 우리 이렇게 차가 없어가지고, 빤스런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왼손, 왼손, 왼손. 엑스 눌러서. 네? 엑스 눌러서. 엑스 눌러서. 이렇게. 괜찮아. 저희는 절대 꼴찌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꼴찌는 아님. 40명이나 두고. 괜찮아요. 저희는 꼴찌만 안하면 되지. 이미 꼴찌는 아니라니까요. 네.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이긴이 잘생겼어. 30등 안까지 한 번 숨어 있어볼까요? 기어다닐래요. 기어다니면 절대 못 쏘고 능기지. 근데 그럼 정말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그러면. 빰빵. 과연 여기도 먹을 게 없나요?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게 빈 곳이구만. 만스러운. 만스러운. 어 맞다 이거. 언더월라 할 때 점프하면 더 빨라요. 아 오케이. 너무 연타지말이시구. 적당하게. 적당하게. 딱. 여기서도 파밍 하죠? 네. 요런데. 뭐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네. 이런 판자 위에. 잠시만요. 어. 됐다. 어 어디 갔었지? 전 여기 있습니다. 아. 아. 뭐. 조끼 있죠? 네에에에에에에에. 아니요? 어. 조끼. 여기 1렙 있는데. 여기. 여기 말고. 여기저기. 여기. 여기인가? 여기 있네요. 이쪽 가까이 와서 여기서도 먹어질걸요? 네 오케이 이분 나이스 집 좀 탈고 바로 뛰어가면 바로 앞이니까 뛰어가면 될 것 같아 집 좀 탈죠 우리 이거 뭐지 다이더마틴가? 아 기름통이구나 저거 총알 쏘면 안타짐? 어 뭐야 여기 털렸네? 어렵구나 다 달립시다 우리 어쩐지 보일 게 없더군요 왠지 뭐 여길 털러 오는 애들이 있네 이거 근데 스테미나 없는 거 맞죠? 네 스테미나 없어요 오른쪽 뭐지 지도 밑에 아 지도 위에 저거 뭐임? 네 아름다운 쪽 지도 위에 아 저기 자기장 쫓아오고 있다 이걸 보시는거에요? 느낌표가 자기장 오고 있다는거고 야 먹을 것도 없네 여기도 아우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죠? 이미 털렸나 보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왔는지 여기 저희가 핫플로 와버렸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무기 하나 들고 찝시다 느려도 아 저는 맨손입니다 남자는 맨손이라고 알겠다 아 빠르든 아저씨 갔다 쫓아오요 빠르든 아니음 마체테임 어 뚝배기 살인마 자꾸 근접무기가 계속 바뀜 근데 그렇게 쫓아오면 되게 무서운거 알아요? 이렇게 보면 빠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바밤 빠바밤 빠밤 50등 안은 들어가요 우리가 근데 왜 여기 아무도 안온거같지? 여기 떨어지면 낙대밀일거같아 죽을거같은데 여기 안좋아요 근데 여기 가면 좀 위험해서 프리즈 되게 안좋아요 위치가 아 여기임 여기가 프리즈 아 감옥이라고 써있구나 예 감옥이에요 엎드릴수 없으니까 됐는데? 어 엎드릴수 여기서 우리 자기장 좀 보고가죠 우리 되게 애매한 위치인거 아니야 여기 원입? 괜찮아요 어 님 자기장 가까웠는데? 아 괜찮아요 여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미니 보이죠 다는데? 아 안다 안다요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니야 바로 앞인데 달리죠 자기장 겁나 무서운데요? 여기 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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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이거 발 앞인거 같던데?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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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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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앞이 있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청소 차가 차가 찾으려 어디? 저기 있네요 저기 프리즘 프리즘 못 찾겠어요 그 건물 뒤로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가자 이 앞에서 청소리났는데 우리 목표 이뤘습니다 죽었어요? 아니요 수리탄이라서 하나 던질걸 수리탄 하나 있는데 어딨지? 바로 뛴거 같은데 총소리 계속 틀리는데 어 사람이 어딨는지 감지를 못하니까 이거 다 죽겠네 우리 저거 죽으러 가는거 사냥이 날까요? 우리가 배울이 없어서 안될거 같은데요 수리탄이라도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수리탄이 의외로 머리 안나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망 서든같이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바이바린다 히윽 미퍼 올트라키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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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네 제가 찍은 쪽에 있어요 저 언덕 뒤에 있거든요 하 가도 될라나? 우린 목표를 잃기 때문에 남자답게 돌아서 갑시다 흠흠흠 요앞.. 요앞에 있거든요 조심해야돼요 저거 핑 찍었어요? 이미? 어허 요 근처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여기 차 한대가 있는데요 우리가 끌고 갈까요? 운전대 운전대 돼요 다.. 다.. 다 봐요 도망간다 이게 바로 카제기다 가라 킬러줘 킬러줘 도망간다 걔는 이제 걸어올겁니다 찐다처럼 시작 만들어놔야나? 상관없어요? 좀 파고줍시다 네 갑자기 뚝가리가 터지면은 저는 입장해야겠습니다 막상 가라야땜에 그래드를 쪽화요 에잉 에잉 시인 타실 아니야 그냥 그냥 이걸로 드라이브날래요? 세루킹다니요? 네 도로만 잘 따라다녀도 될거같은데 도로만 잘 따라다녀 될거같은데 이거 돌린거같은데요? 아니요 여기 원래 내려야되요 내려야되요 아 왜 하필 주차를 뭐였어요? 아니요. 배낭이 랩 아 배낭이 랩이시구나 저희는 총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알 따위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진짜 M4 이게 5mm였나? 네 5mm 어 창문 어떻게 나가요? 그 스페이스바랑 C를 누르면 동시에 누르면은 슈퍼점프가 되고 스페이스바랑으로요? C 받는 기억 안 나가면 돼 어 좀 숙련해야됩니다 아씨 나 창문으로 안나가 그냥 바로 앞에서 털어 네 어 차 누가 타고 간대요 님? 아 저 저희거 아니에요 딴 차요 그니까 바로 우리 여기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출발했는데? 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빨리 여기 일단 이거 차 다시 타시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원안이라서 왜 우리 또 원안이어도 나가면 저렇게 총맞아요 나가면 저렇게 총맞습니다 알겠죠? 나가면 저렇게 총맞습니다 알겠죠? 원안이 뭐죠? 이거 M 누르면은 흰색 원안이 안전시대라는거고 파란색이 다가온다 파란색이 자기장끝이 다가온다 파란색이 자기장끝이 다가온거야 네? 은밀한 거래를 했다 40발 오 오케이 오케이 한 명은 죽이고 시작하자 한 명은 죽인다 한 명은 죽인다 오케이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어 아저씨 아니요? 아 아 원던네 엎뜨릴 수 없습니다 음 나 지금 거기 우리 여기 계속 있을래요 님?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욕조 저거 최선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기 보여요 저기? 네 바로 보여요 일어서서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보이는데 저희 욕조에선 바로 못써요 오 발 앞인데 아니 문 열리면 우리는 그대로 쏘죠 들어가 있다가 싸우게요 아니요 문 닫을게 아 문 닫을게 문 다른데 다 닫혀있죠? 근데 근처에 오면 소리가 들려요 차 저기 근처에 있는 애들은 다 차 타고 올거 한 명 컷 한 명 컷 한 명 컷 잡음? 잡았어요 시작과 님? 저요? 네 쓰나요 여기 있어봐요 제 총점 모 총알 모 예 난 2층에 있어야겠다 스코프 없나? 소화 소화 흠 흠 흠 흠 흠 흠 님 빨리 와요 나 무서워 훠 흠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요? 님 죽을까봐 아하 괜찮아요? 정확히 내가 님 죽을까봐 아! 네? 흫 혹시 님 맞을까봐 저거 하고 있고 뭐지 저준하고 있는데 같이 와 봐요 문 닫고 왔죠? 선물 감사합니다 구급상자 나 근데 5개나 있는데 선물 다 먹어요 한 번 더 갔다옵니다 같이가 둘 다 가면 둘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바로 뺄게요 예스틱 아이템이 먹을게 많구나 이 친구 아 배율이 조금만 더 높았어도 님 근데 저거 7mm 필요 없죠 7mm 아마도 솔직히 아직도 이게 몇 밀리인지 모르고 그 총이 뭐야 지금 12개이지만 필요합니다 12개 아이자 샷건이랑 그 엠포 와봐요 제가 배율 하나 줄게요 문 닫고 오세요 우리 가야되요 또 이거 이거 다 달아요 저거 자기장옴 이제와요 배율 달았어요 그리고 이 비율 빼야지 그냥 오케이 내가 달아야지 갑시다 19명 나왔거든요 저거 저희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도끈한다 뛰어간다 요한 메타 할래요 네? 요한 메타 요한 메타는 뭐예요? 물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물에 있으면 총 안 맞아요 아 물에 있으면 총알 안 맞아요? 잠사하고 있으면 잠사하고 있으면 아 그럼 근데 중간중간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올라와야죠 도박인데 해볼래야말래요 고? 고? 갑시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자 오케이 우리 그냥 가다로 가는게 낫지 않아요? 네 그래서 물로 빠질거에요 직진 안되거든요 저거 자기장 밖에 있으면은 데미니 방거에요? 네 네 네 그럼 저기 바다에 있으면 안되겠네 네 물에 빠집니다 갑니다 차가 뜨는데 느낌이 이제 내려요 뭐하면 올라가고 뭐하면 내려가요? 위로 보면은 올라가요 이거 숨 아 저기 폐모양이구나 네 폐모양 저게 다 내려가면 중 일부러 차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못하여 이제 두팀 올라갑시다 어 나 죽겠네 어떻게 올라가 안 올라가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이렇게 있다가 저기 우릴 쏘거나 보면은 바로 물에 딱 들어가면 돼요 C나 C 누르면 이거 잠수요 아 스페이스바가 뜨는거고 C가 잠수? 응 그거부터 알려줘야죠 아 아 저도 사실 잠수는 잘 안해가지고 저도 사실 잠수는 잘 안해가지고 아 님 어디 계세요? 여기 위에요 아 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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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우리 근처에 없는거 같은데 근데 이거 스코프 어떻게 깨요? 근데 이거 스코프 어떻게 깨요? 장차고 됐는데 스코프처럼 배울 때 으어우 우클릭 한번만 누른데요 네 개인님 어서오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클릭 한번만 하면 그 1인 진중 자동 되겠네요 우클릭 한번만 하려면요? 우클릭 한번만 하면 돼요? 아 두 번 하면 되는구나 스코프가 흔노리듣지 말고 한번만 딱 눌러요 아 다는거요? 스코프를 네네네 아 이거 장기장 위험한거 아니에요? 아 1분 28초 뒤에 와요 슬슬 튀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물속이랑 올라가기 하려면 스페이스바 내려가려면 C 오케오케오케 지금 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지금 어디계세요? 저 위에요 근데 아직 안가대요 우리 바로 앞이라서 흐흐흐 바로 앞이라 더 무서워 이거 다리 건너야됨? 나 사람 본거 같은데 방금 어디요? 여기 다리쪽에 오오 다리쪽에요 아닌가? 맞네? 맞는데요? 어 저 물에 빠집니다 사람입니다 다리 다리 저쪽에 다리 아이고 놀래라 아 진짜 아 저렇게 안맞네 총 어 으아 진짜 물속으로 물속으로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어 이때 빨리 구급상자 물속에서 구급상자 아 구급상자 진통계? 여기까지 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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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맹이 바꾸는 법 좀 저거 트위치 설정에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레이밍님인가요? 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킬하세요 어 쏜다 쏜다 어 물에 빠져 물에 빠져 물에 빠져 물에 빠져 물에 빠져 다음수 다음수 좋은세상이에요 저는 갈게요 너님 죽었어요? 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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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우리 좋은세상이에요 여기 못살려 그래서 어 되나? 되나?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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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바로 앞에 사람있거든요 아니야 살릴수 바로 왼쪽에 왼쪽에 그전에 자기장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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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에서 살릴수 있구나 아니 저 살짝 나와있었어요 깝다 153원 아 6등이었네 그래도 아씨 그래도 총 뭐지 한명 죽일수 있었으면 5등을 갔을텐데 방금 아까 총알 몇발은 맞췄는데 안맞 아니 뭐 총알이 이래 진짜 뭐 탄도악인가 이제 탄도악 계산해야죠 진짜 총알 더럽게 안맞히데 두 발인가 세 발 박혔는데 죽지도 않은 그리구 한 네 발 정도? 엠포는 네 다섯 발 맞춰야돼 빨리 그리고 이거 신고는 뭐에요? 신고는 핵같은 애들 그리고 불법으로 이게 원래 배그에서 팁먹는게 안되거든요 네? 스쿼드나 듀오 배그는 네 그러니까 딴 팀이랑 팁먹으면은 이게 바로 그게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거 신고하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슬프다 괜찮죠 아 조금 조금하고 6등이 있으면은 아 아 아 아 마지막에 그 아 아깝다 살렸으면은 잘하면 이겼음 그럼 그럼 한 2등으로 할 수 있었을 아마 그래도 6등이라도 이거 한번 스샷을 찍어놓을걸 나름 나름 잘 안쓰럽게 나름 잘 안쓰럽게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그거 동영상으로 아 스샷 찍으면 되긴 한데 헤헤 일단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게이가 아니라 가이이기에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세요 일단 저는 화장실 아이고 왼쪽 하단에 리브팀이 있어요 저희 팀은 근데 쏠퀴 하시는게 나을텐데 쏠퀴가 진짜 실력이 잘 늘어요 너너난 줄 보기 때문에 혼자 안합니다 아이고 이 게임은 쫄면 안됩니다 아 일단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세요 다음에 또요 일단 놓고 종료 예